하이요 고고 자 동족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랜덤 우조라서요 태태전 하하하하하 자 그건 안 물었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하하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게임으로 서로에 대서 알아가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거부감이 좀 심한 상대네요 처맞고 나가세요 빨리 자 암튼 굿게임 상당히 까탈스러운 상대로구만 자 자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둘이 속도가 같은걸로 알고 있긴해요 비슷한거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근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안전하게 한번 가볼까 해요 자 안전하게 한번 가볼까 해요 정찰도 이제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위치도 찾아줄 겸 혹시 모를 이제 센터 배록도 한번 찾아줄 겸 센터 배록도 좀 더 빨리 짓기 위해서 일단은 좀 나가줄거구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오우 경찰이 일단은 좀 빠르게 상대가 왔네요 5시에서 온거 같은데 하이 마따이 한번 뜰까 네 홈그라운드인데 여기는 상대 때려주면서 11시인가 오 여기네요 상대 위치 일단은 파악을 했죠 5시 커맨드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약간 그 입구를 막은거 보니까 뭔가 있어요 상대 이거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커맨드를 안 짓죠? 일단 벙커를 좀 한번 지어줄거구요 살짝 좀 전진해서 마린은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투스타나 약간 투팩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해야겠는걸 얼티 안하심 드랍십을 또 쓸 수도 있구요 상대가 약간 다방면으로 이거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전진건불 한번 체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구요 가스 파주면서 이런곳 셋이 이런곳 어휴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거 일단 서플 하나 지어줄거구요 셋이도 한번 정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으면 일단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를 잘 해주도록 하자구요 뭐가일지 모르기때문에 탱배도 하나 지어줄까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뭔가 수상하죠? 탱크 나왔구요 엠베 이거 원팩 원스타 조이기입니다 조이기 엠베까지 지어줬다는거 투팩 아니면 원팩 원스타 강력하게 좀 찔러주겠다는거에요 상대 탱크도 나왔구요 한번 일단은 퀴즈에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뭔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대 정면에 정면에 탱크도 할거구요 시원하게 제법 탱사업가 탱사업가 탱크가 생각보다 좀 느린데? 아카데미도 하나 지어줄거구 자 거리제기 반대 먼저 때렸죠 상대가 이러면은 이제 탱크 이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스페어 빠져주면서 스페어 해줄거구요 에이스가 또 뜹니다 스페어 투팩 이거 공격 수건가 수건 nggak opposing 수건이 견제를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디텍팅 기능이 좀 딸리기는 할텐데 핵폭탄 한 번 싸볼 예정이고요 멀티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요? 봤나? 푸팩이죠? 퍼렛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? 멀티 없잖아요 자기가 유리하다 생각하는 걸까? 퍼렛을 보내십시오 백허 계산 완료 백허 계산 완료 백허 계산 완료 백허 계산 완료 오 터렛이 야무지게 있구요 코멘트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킹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이제 상대가 모른다는 거 저희도 일단은 터렛을 지어주고 있구요 택개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블레 멀티가 있나요? 설마 센터에 멀티를 먹은 건 아니겠지? 멀티는 없구요 고스트 한 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렛이 아이고 하나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죠? 체력이 좀 남아있었구요 상대가 일단 스캔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좀 안 들키게 잘 들어갈거고 핵 개발 슬슬 됩니다 자 스캔이 있나 없나 한 번 볼까요 어 야 나 클로킹 안해줬네 클로킹 업그레이드가 그래도 금방 되니까 하하하하 야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일단은 살짝 변수기는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제가 유리한거 아니?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하하하하 아카데미는 자 워킹 업그레이드 슬슬 되고 상대방의 스캔 한 발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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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여기 한번 일단은 스캔 좀 뿌리게 뿌려봐 빨리 바로 떠버렸죠 야 쏠만한 곳이 일단은 여기 스캔 좀 하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터렛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쏴보자 일단 여기다가 쏴볼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쏘면 되니까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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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까비 자 굳이 이제 오 정면을 상대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핵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더 소율적으로 짜줄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상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흘렸단 말이야 터렛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우울적인 그 전투는 못해줬었구요 이제 다시 한번 쏩니다 여기부터 한번 좀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즈모드 여기 시즈모드 일동 한번 해준거구요 어? 스캔 있나? 여기 스캔 못 달잖아 그냥 쏠게요 자 스캔이 한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스궁 이제는 늦었죠 빠 우왕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폭탄을 계속 쏴줄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도 일단은 또 할거구요 다음 목적지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긴거 같음 자 이제 슬슬 말이 없어졌구요 상대 알라나 아는거 같은데 아는거 같죠 자 갑시다 아는거 같애 자 굳이 아는데 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친구 이거 연기하는거 봐라 못본척 절대 안통하지 일단은 가볍게 여기 한번 쏠게요 자 자 여기 안 보입니다 배럭 쪽에 그 때리면은 가리죠 빨간점이 가려집니다 어디일까 하하하하 정면 빡 자 정면도 이제 생각을 해야지 상대는 상대는 어 이제 치고 나가보겠습니다 상대는 이제 어디에 떨어진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쏠게요 다시 한번 쏠게요 여기다가 그냥 쏠게요 안보이는 곳에다가 여기 일단은 날렸단 말이지 고속틀 좀 더 추가 하하하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 봐봐 자 뻥 어이구 하하하하 상대는 본진을 좀 집중적으로 찾았었나 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질 모드 한번 또 해줄거구요 씨앗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나감 멀티도 있을거 맞은데 생미사일 개발이 또 됐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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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단단히 나버렸습니다 상대 자 일단은 또 시작해버렸습니다 비전만 안켜줬어도 이겼는데 어? 그니까 맥혀줘 근데 그거 알아? 어 안켰어도 졌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상대가 그렇다고 하네요 불안하게 한번 또 가볼게요 햕 맞아 보니까 어때? 하하하하 똑같이 떨궈드림 자 가능할까 근데 아이고 또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극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안 먹어도 이제 오늘 하루 배부르네요 여러 간만 지어주도록 하구요 아까랑 좀 비슷한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 자 똑같이 배럭 더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핸디캡 줄게 자 상대도 근데 분하긴 했나봐 핵을 쏘려고 하네요 쏠 수 있을까 근데 센터 한번 센터 주면서 똑같이 갈 예정 진짜 생더블인가 서플 지어주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 파주면서 자 5시는 아니죠 일단 마린 꾸준히 찍어주구요 하이 자 농덕크님 감사합니다 앞마당만 보고 있다면 빠져봅시다 농덕크님 또 3천원원 감사드리고요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지어주고 야 이번에도 그건데 공진플레이 대각선이에요 이번에 자 또 이상한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거구요 상대 어? 이번에는 뭐할라나 자 멀티를 또 안했습니다 또 또 투팩인가? 아니면은 뭐 진짜 핵소겠다 이거야? 자 일단은 멀티는 아니에요 상대가 핵솔라로는 본진자원으로는 좀 빠듯하긴 할텐데 근데 아모리아나 추가요 마린도 한마리밖에 없었고 마린도 한마리밖에 없었고 상대가 핵솔라로는 좀 빠듯하긴 할텐데 아카데미도 일단은 지어주고요 멀티 민라 한번 보겠습니다 탱크 나왔구요 탱크 나왔구요 탱크는 아닌거 같은데 상대가 핵솔라로는 좀 빠듯하긴 할텐데 상대가 핵솔라로는 좀 빠듯하긴 할텐데 몰래 나가있었기 때문에 시즘도 완료가 됐구요 야 진짜 핵인가? 근데 별다른게 안보이네 자 진짜 핵임 팩토리 진짜 핵솔라그러나 자 스캔을 한번 뿌려보면 알겠죠? 하하하하 진짜 핵 지더라도 넌 핵막고 자 진짜 핵이에요 상대 자 쏠수있어 싸 보던가 어허 자 핵템에 화가 났어 상대 자 절대 그 한마리라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엠베도 하나 제어글꺼구요 레이더만 일단은 좀 펼쳐놓겠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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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레이더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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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쏠 수 있을까요? 근데 상대가 일단은 자 여기만 밀봉을 해주자 펼쳐로 터렛을 자 레이더만 이제 그 펼쳐놨던 SCB로 레이더만을 이제 형성하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이거는 구라야 상대가 핵 쏘는 소리는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배치를 사드 배치 완벽하게 잘 해놨고요 자 일단은 나갑니다 과연 근데 떨어질 수 있을까? 어 이 레이더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곳에 지뢰 배치 지뢰 매설 할 거고요 사드 배치를 좀 더 꼼꼼하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쏠 수 있을 것인가 상대가 내 본진을 내 본진을 배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가 좀 허술하긴 해요 자 여기도 일단 배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물레멀티도 한번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멀티 먹었나? 아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어허 어허허허허허허 사바 어 이미 사드 배치 다 해놓은 하하하하 자 어디로 어디로 뭐 술래 어? 자 복수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상대에 자 하나씩 일단 촘촘히 배치하겠습니다 촘촘히 이런식으로 자 아직 그 상대가 포기를 안했네 그러면은 저는 역으로 제가 쏠수도 있겠죠? 어 뭐야 야 물레몰티 먹었구나 야 요 놈 봐라 물레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팠어 자오는 이제 뭐 그렇게 오래 파지는 않았네요 근데 안쏴? 하하하하하하 자 뭘 준비중인거지 한방을 자 한방을 떨구니까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상대가 일단은 쏠 수 있을지 사드 배치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요런식으로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자 스캔 한방은 좀 남겨놔야겠지 드랍쉽 두마리 약간 그 뚫고 들어가겠다 이거 같은데 근데 쉽진 않을거에요 워낙 여기저기 일단 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요런곳에 하나씩 자 이 레이더만을 다 뚫고 갈 수가 있다고 상대가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오케이 자 야 드랍쉽 떠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랍쉽은 떠났어요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 나도 핵 쏠꺼야 오호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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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Solo 이쪽으로 오오오오워 야 견제 해주겠다 안되지 안되지 자 이제 이러면은 돌아갈 길이 없 dön 상대는 제가 이제 또 쏠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여기또하나 야 이거 타였나 본데 자, 거의 밀공이라고 봐도 무방하죠?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 자, 어디로 가게? 어, 다 보고 있거든요? 내가 쏠거야, 그리고 자, 이제 시간이 좀 더 끌리면은 제가 핵을 쏠 수가 있겠습니다 자, 한 발이라도 쏴봐 여기도 하나 치켓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, 제가 한번 쏴볼까요, 그러면? 탱크가 일단은 많아요 탱크가 가볍게 한 발 쏩시다 어디로 쏴야 될까? 여기다가 쏘겠습니다 자 안보여요? 빨간점 빨간점 안보입니다 어? 근데 예측했나? 자 빨간점 일단 감췄지만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어? 하하하하하하 자, 절대 허용 안 하지요 절대 자, 핵미사일 또 날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사드가 이제 너무 잘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속에 오호 일단은 락다운 업그레이드까지 다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핵심력 계속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해줄거구요 자 일단은 떨어질거 같은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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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자 여기저기 일단 제가 속에서 두 발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상대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할거야 개발이 또 될거 같죠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라도 쏘겠다 이거 좀 빨리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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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 없다 자 절대 허용 안하죠 절대 락다운까지 걸어주면서 여기 한번 또 쏘겠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찾아봐 자 빡 다시 한번 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래지 여기저기 허허허허야 여기저기 좀 보이는데 어? 자 한발 더 쏠게요 여기다가 절대 못사요 상대는 이레디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줘야겠다 자 여기 한번 또 떨어져요 영원히 이제 떨어집니다 포기를 안해 그러면은 계속 맞아야지 고스트 상관이 많구요 오오오 자 여기 고스트 일단 자 마임까지 있었습니다 지레도 있어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말을 안해줬구나 콧속에 솎아줍시다 솎아줄게요 락다운 걸어주면서 한방은 이제 확정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자 상대 스캔이 있나 근데 아 야 스캔이 없구나 상대 핵개발에 그 올인했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 끝없이 볼 수 있는게 없잖아 자 상대방의 심장구를 노려줄게요 어 같이 가 자 뭐하는데 뭐하는데요 그냥 쏴버릴게 하하하 하하하 자 완성이 좀 빨리 될거 같은데 근데 자 그래프 일단 떨어집니다 하하하 기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빠아 빠아 너 스캔 없잖아 어허허 자 저는 이제 다 알고있습니다 한발 더 일단을 쏠수도 있어요 어 어디있을까 야 또 한 번 나갔을거 같은데 레이더만 일단은 잘 쏠걱구요 여기 한 발 더 어디 뭐 떨어질 때가 있나 근데 자 또 떨어지구요 여기 백개발 계속해지고 있습니다 와 문구가 있다고 막히기는 했는데 엠베로 좀 뭔가 해주겠다 이거 같은데 상대 한 발 더 있습니다 뭐 있어 자 여기라도 쓰겠다 이거지 해요 축하한다 야 내 핵소리랑 좀 헷갈렸다 원래 한방도 못쓰게 할라 했는데 아유 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자 아유 또 감사드리구요 보스트도 있어 자 1회디 1회디 걸렸구요 GG가 나왔습니다 야 일단은 뭐 결국에 한 발 쏘긴 했네 상대가 어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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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